호이 호이 형 호이 호이 형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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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기밀대트 여기로 모여 렛츠고 호이 형 렛츠고 있어 형군이 왔대 줬니 더 신나는 분위기 너와 함께 춤을 춰 자 우리 펜타곤의 호이 군이 직접 작곡해준 아이돌룸 최초의 시그널 송을 저희가 한번 틀어봤습니다 전소연장 컷도 쓸 겁니다 매주 만들어주신 다음에 매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이돌룸을 찾아주신 분들은 음음봉을 보시면 대충 눈치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색깔이 여러분들 핑크입니다 핑크 그리고 봉은 블랙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 안다르는거죠 핑크 블랙일까요? 아니죠 이분들 신곡을 너무 기다렸거든요 신곡을 낼 때마다 항상 억제 뷰를 찍는 분들입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블랙핑크 endpoint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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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뜨거워 뜨거워뜨거워 ㄷㄹㄷㄷㄷㄷㄷ Ой 이마 라스트 찬스 늘 매번 놀라는 거지만 이분들은 안 나오시고 늘 이렇게 다른 분들이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됐다! 키가! 야 진짜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블랙핑크 얼마 만입니까? 1,000년만.. 사실 블랙핑크가 음반이 너무 늦게 나옵니다. 불장난 마지막처럼 이후에 계속 나와줘야 하는데 팬들 가슴에 불장난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저희가 또 멋있는 음악을 갖고 나오느라 얌전한 컨셉한다? 또 얌전한 컨셉한다? 저희가 또 멋있는 음악을 갖고 나오느라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다들 그래도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네요. 아 이거 국주! 국뽕뽕이 나왔습니다. 아 네 새로 나왔습니다. 컨셉이 뭔가요? 주간아이돌에서 영가 맞아요. 주간아이돌에서 영가 맞아요. 주간아이돌에서 영가 맞아요. 주간아이돌에서 영가 주간아이돌에서 영가 예전에 아이돌 프로그램에서 아 맞다 맞다 맞다. 어떤 예능 방송에서 영감을 받고 어떤 예능 방송에서 어머 어떡해. 아 진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영감을 받고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어요? 제가 한 대 제대로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딱 맞고 이거다. 이거다 만들려고 딱 하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아 이거 너무 이뻐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제작진한테 들었는데 이거 반납이래요. 아 그래요? 주는 게 아니라? 누리를 주면 안 돼요. 들게요. 들시게요. 아니요 XYZ가 꼭 반납 하라 그랬던데. 아니 아니 isolated. 이렇게 받으셔도 돼요. 드려도 되겠지. 아이고, 와이프가 꼭 봤나봐라, 드려도. 이거 애들 좋아하거든요. 애기들이, 애기들이 정말. 아, 귀엽게. 끝나고 이렇게 2분, 2분씩 사인해 줄 수 있나요? 아, 네! 아, 네! 옥션에 올리게. 저도 그럼 올려야겠다. 어, 잠시만요. 왜요? 아이돌룸을 첫 방문을 맞이해서 블랙핑크 선물을 가져왔어요? 네. 뭔 선물? 어머, 이걸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핑크! 화장지? 네, 휴지예요. 이렇게 부츠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어머, 이런 게 줄 수도 있어요? 집에서 쓰는 핑크랑 블랙핑크인데. 집에서 이런 화장지를 써요? 제가 같은 화장지를 쓰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어, 나 이상한데? 아, 네! 아니요, 드릴래요. 완전 쓰셔야 해요. 아니, 화장지가 이런 색깔이랑 화장지도 있어요? 네. 직접 쓰는 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드릴 게 없어서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어, 어이오요. 혹시 여러분들. 재밌네요. 사실 휴지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죠. 이제 시그널송이랑 저희가 아이돌룸 시그니처 포즈를 받고 있어요. 1년 동안 저희가 아직 모집 기간이거든요. 선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아이디어 뱅크잖아요, 지수가. 아, 그러면. 시그널송 하나. 시그널송? 막 나오잖아요, 노래. 맞아, 막 나오잖아요. 룸, 아이돌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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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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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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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룸.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룸. 아이돌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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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주세요. 나갑니다. 따르르르르. 겹쳐 부르면 안 돼요. 기억해 줘요. 나갑니다. 따르르. 새로운 창작 하나만 해주세요. 짜은 거 말고. 안 짜은 건데, 이거. 아니, 이걸 짜은 리가 없어요. 이걸 짜은 리가 없어요. 하하하하.